유튜버 분들뿐 아니라 광고주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꿀튜브 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브랜드와 유튜브를 연결해주는 광고중개 플랫폼 꿀튜브 사용호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꿀튜브는 유튜버와의 콜라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야나두에서 만든 서비스에요 전국민이 다 아는 슬로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야야야야야야야 핏송을 만들어낸 야나두에서 만든 서비스로 유튜버와의 콜라보를 2000건도 넘게 진행했다고 해요 물론 2000건도 넘는 콜라보 안에 꽁녀사의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 진행시 개개인에게 소통하며 맞춤 피드백 및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조회수도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이는 홈 버튼을 누르면 꿀튜브 추천 광고와 꿀튜브 실시간 랭킹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제작한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광고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광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광고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광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랭킹 보면은 저는 지금 1개월간 누적 수익금 12 이렇게 12에 등급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광고 제출 대기 중 검수 중 광고 중 찜한 목록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 같은 빅 브랜드들도 들어와 있어요 물론 꽁녀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고 저도 네임밸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 꿀튜브에 어떤 광고가 오픈되는지 매일 확인해보게 되더라구요 유튜버 분들뿐 아니라 광고주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꿀튜브 4천여명의 마이크로 유튜버 분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개별 제한할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꿀튜브가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바쁜 담당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광고할 제품은 있는데 유튜버 모집이 막막하신 브랜드 담당자님 유튜브와 협업하여 콘텐츠를 확보하고 싶은 브랜드 담당자님 개별 제한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신 브랜드 담당자 분들께 꼭 추천드려요 요새는 정말 SNS 시대이기 때문에 블로그, 인스타와 더불어 유튜브 광고까지 하신다면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효과도 좋고 쉬운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꿀튜브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버 분들도 유튜버 분들을 찾는 브랜드 담당자님들도 꿀튜브와 함께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